지금 조승현, 코쿤, 윤두준이면 최강 공격 라인업인데요. 그렇죠. 제가 우리 선수들을 좀 공격, 어차피 2대0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포메이션을 대대적으로 바꿨거든요. 코쿤이 윤두준에게. 군대에 가담하고 있는 윤두준입니다. 안쪽으로 주고. 잡아. 붙어, 붙어, 붙어. 잡아, 잡아, 잡아. 왔다, 왔다. 하나 누르면 된다, 누르면 된다, 형. 안쪽으로 주고. 잡아, 잡아, 잡아. 조승현. 그러나. 잡아, 잡아. 잘했어, 잘했어. 김동현 판단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늘한 장면이었죠. 많이 좋아졌는데요. 볼파에 들어가는 킹, 이대훈입니다, 이대훈. 걷어냅니다, 그러나 김병현. 뒤로 주고. 박태원. 윤두준. 읽었어요. 볼 빼냈습니다. 조승현, 다 윤두준에게. 이대훈. 가자, 가자. 돌아와, 돌아와. 코쿤 주고. 천천히, 천천히. 안전히요. 없어, 없어, 없어. 천천히 해야 돼. 공격력을 강화하고 있는 JTBC 선수들이고요. 세훈, 나이스. 나이스, 세훈. 걷어야 돼, 바로. 저기 가요. 여홍철, 여홍철 잡았어. 여홍철, 업사이드입니다. 여홍철 업사이드 반칙. 내려오세요. 홍철이 형, 조깅, 조깅, 조깅. 파이팅, 파이팅, 홍철이 형. 공 가요. 재원. 윤두준이 공수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성훈이, 성훈이, 성훈이. 올려, 올려. 천천히 올려. 가운데, 가운데. 반대, 반대. 헤이, 헤이. 지금 갑니다. 고생합니다. 밀었죠, 밀었어요. 반치가 아닙니다, 반치가 아닙니다. 밀었잖아요. 그대로 경기 진행합니다. 고고, 괜찮아? 헤이, 헤이. 그러나 공격이 살아나고 있는 JTBC 선수들. 2대1 패스 왔죠. 윤두준, 여홍철 타락합니다. 윤두준. 좋아요, 경기 좋아요. 자, 반대쪽으로. 아, 길었어. 고고 소리야. 발밑 줄걸, 그냥. 좋아, 잘 맞아가고 있어, JTBC. 파이팅. 제아진 파이팅. 받아줘, 받아줘. 자, 하성훈이 중간 카트. 여기, 가운데. 가운데. 헤이, 헤이. 조승현, 브라질. 조승현, 조승현, 브라질 출신. 걷어내고 있는 양준혁입니다. 안 맞았다, 빨리. 자, 성훈광이 센터백이에요. 자, 가운데로 씁니다. 볼 파트, 볼 파트 좋아요. 들어와, 들어와. 이형택 반대쪽에, 반대쪽에 김병현 있습니다. 박태환. 됐어, 라인 보고. 박태환 슛. 박태환 슛. 높았습니다. 와, 여기서 한 번 뺏기면 진짜 큰일 난다. 미안, 미안. 여기, 여기. JTBC 화이팅. 응광 받아, 볼 뒤에. 몸 돌아, 몸 돌아. 받아, 헤딩. 뒤에, 뒤에, 뒤에. 자, 영춘 헤딩으로. 자, 윤두준. 뛰어, 안 나가, 안 나가, 뛰어. 자, 조승현, 조승현. 나갔습니다. 터치아웃. 윤두준 선수가 안 나가, 안 나가 그랬는데 나갔어요. 파이팅하는 거죠. 서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갔어요, 나갔어요. 뒤에 가요, 뒤에 가요, 뒤에 가요. 뒤에 가요, 아이고. 에이! 뒤에 가요, 아이고. 에이! 근데 뛰어, 뛰어, 뛰어. 죽어, 뛰어라. 자, 지금 볼 터치입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몸 차이 높잖아, 뛰어. 걷어, 걷어, 걷어. 자, 걷어. 뒤에 참습니다. 자, 김재환. 확실히 몸싸움이 좋아요. 그러나 다시 윤두준 볼받이었습니다. 윤두준, 윤두준. 가운데. 박태환 볼받이었습니다. 역습, 역습. 역습 김병현. 김병현 한별에 갑니다. 좋은 패스. 그러나 헤이딩으로. 김병현 패스 좋았는데요. 업사이드 아닙니다, 업사이드 아닙니다. 지금 어쩌다 이렇게 강한 팀이었나요? 네, 몬테크대 슛 때리고 다시 한번 몬테크대 슛. 높았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서훈과 가랑이 사이를 맞았는데요. 가랑이 사이 좀 따끔한 모양입니다. 지금 뭐 딱히 리액션하기도 애매하죠. 그렇죠. 천천히. 5분 정도 지나고 있는 후반전입니다. 아직까지 1대0입니다. 만약에 JTBC에서 한 골이 먼저 터진다면 분위기는 정말 알 수 없는데요. 멍청이 형 뒤도 보고. 네, 바로. 지금 뭉쳐야 찬다. 시즌2가 나오느냐 아니면 시즌1으로 쭉 가느냐. 뒤로에 서 있습니다. 몸으로 맞고. 서훈과. 이거 무슨 태클이죠? 자, 또 나옵니다. 김병현의 또. 보여중이식 테클. 라이트 병현! 정말 기묘한 병현입니다. 네, 네. 여홍철. 김병현의, 김병현 갑니다. 김병현 지쳤어요. 아까 테클 한 번 하고 지쳤어요. 자, 두준아. 업사이드 아닙니다. 채훈아, 채훈아. 윤두준 따라갑니다. 윤두준 슛. 윤두준 슛. 펀칭 김동현. 나이스 펀칭 김동현. 골 하나 막았어요. 야, 이제 뭐 어디에 나라도 손재가 없습니다. 알아요. 안다고요. 아, 막은 거 봤다고요. 그럼 몇 번을 얘기해요, 막은 거를. 잘했잖아요. 와, 동현이 형님. 너무 잘 막아. 세게.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새우 마크만, 새우 마크만 해줘. 여기 뒤에 봐주세요, 뒤에 뒤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100번. 나이스. 자, 반대쪽 올라갑니다. 헤딩으로. 자, 김병현. 옮겨, 옮겨, 뒤로. 좋아요. 자, 등립에서 정전을 준비합니다. 해, 해, 해. 지고 뛰어, 지고 뛰어, 지고 뛰어. 자, 뒷문 조심해라. 그렇죠, 박태환, 박태환. 그렇죠, 박태환, 박태환.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서운공항이 따라갑니다. 아, 미워. 다행인데요, 다행입니다. 자, 정세훈 수비. 자, 정세훈 수비. 정세훈 수비. 이대훈 좋아요. 반대쪽에 박태환 있습니다. 이대훈, 박태환에게. 아, 발이 비치지 못했습니다. 잔디가 빨라요, 지금. 공이 빠른 거겠죠. 아, 그런가? 예, 미안합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천천히, 천천히 나와. 뒤에. 해! 야, 외적인, 두제네. 자, 콕쿤, 콕쿤. 아, 찍어줬는데. 자, 콕쿤. 돌아섰어요, 콕쿤. 돌아섰어요, 콕쿤. 콕쿤 좋아요. 자, 개인기 좋습니다. 승현아. 조승현 슛. 조승현 슛. 조승현 슛. 역시 철벽 방어 김동현. 동현이 형. 메이킴. 동현이 형 장난 아니다. 나이스, 김동현. 김동현 절벽 방어. 아, 추성훈을 이겨낸 김동현 아니겠습니까? 괜찮아, 승현아 괜찮아. 땅발로 깔아쳐져. 자, 이제 양준혁 공격입니다. 자, 2대0에서 아직 실점하지 않고 있는 어쩌다FC. 이대훈, 좋아요. 자, 서로 대화하고. 자, 서로 대화하고. 자, 모태범입니다. 반대쪽에 김병현 있습니다. 자, 박태원 흘려줘야지, 흘려주슛. 김병현이 비어 있었는데. 동현이 김병현 선수는 너무 아큰데. 그러니까요. 니가 아무도 안 뒤져? 헤이, 헤이. 아, 김병현 바뀌나요? 아, 김병현 억울합니다. 아, 김병현 좋은 차스가 많아졌대. 아, 김병현 억울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2만기가 들어갑니다. 자, 선수 교체합니다. 자, 코너킥 모태범. 형, 뒤쪽, 뒤쪽. 뒤쪽, 뒤쪽. 야, 무조건 뒤야, 무조건 뒤야. 앞에 자른다, 이거 자른다? 야, 뒤에서 잘라들어간다. 뭘 잘라들어가, 1억이 어딨어. 잘라들어가. 잘라들어간다.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혜리. 아, 이영택 머리에 스쳤어요. 아, 스쳤어, 씨. 받아줘야지, 받아줘야지. 압박입니다, 압박. 걷어냅니다. 코드 콘서트. 자, 양준혁, 2만기를 상대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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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양준혁 빼줬어요, 2만기. 이대훈. 다시 2만기, 2만기. 아, 그러나 볼 놓칩니다. 윤두준. 자, 윤두준 개인 돌파 좋아요. 슛. 아, 핀 당합니다. 소리, 소리. 굿, 굿, 굿. 아, 윤두준의 중거리 슈팅.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아, 허공 속으로 날아갑니다. 코쿤! 코쿤 나와! 체력 5분 동안, 5분 동안 체력 충전하고 다시 들어가. 뛰어, 뛰어, 지고 있다! 자, 코쿤이 나옵니다. 오케이, 헤딩, 헤딩. 뒤 없어, 뒤 없어. 천천히. 다시, 다시. 자, 딘딘 이제 수비입니다. 하나. 험딩이다! 가운데. 바운드, 은광.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역습입니다, 역습입니다, 역습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자, 반대쪽에 딘딘이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 이영택 중간 카트. 자, 반대쪽 모태범에게. 모태범, 좋아요. 모태범 치고 들어갑니다, 모태범 좋아요. 모태범 치고 들어갑니다, 모태범 좋아요. 모태범 이겨냅니다, 모태범 슛. 차요. 모태범 이겨냅니다, 모태범 슛. 골! 모태범 슛, 골! 습차! 강 잡았어! 강 잡았어! 강 잡았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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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모태범 두 번째 골! 3대 0입니다. 고만준 11분! 나이스 모태범. 나이스 패스였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안 밀리네. 그냥 땡큐요. 그러니까. 아, 몸이 안 돼. 에이, 에이! 이야, 모태봉 오늘 해트트랙 노래 볼만해요. 한 골만, 진짜 한 골만. 한 골만, 한 골만. 선수 교체 있나요? 김용만이 들어갑니다. 얘들아, 찬스다. 김용만이 들어갑니다. 나는 배고프다. 우리 최전방 공격수 박태환이 나가고 김용만이 들어갑니다. 동환이 파이팅. 그럼 공격 라인에 김용만 이만기예요. 공격 라인은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렇죠. 나이스. 가운데 주고. 가운데 좋아요. 때려. 가운데 좋아요. 조승현 슛. 조승현 슛.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김동현이 다 막아요. 김동현이 다 막아요. 웬일입니까, 거미손 김동현. 그대로. 나이스. 김용만, 김용만. 김용만 좋아요. 김용만 좋아요. 김용만 좋아요. 나이스.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역시 준비해. 피오에게 걸렸습니다. 피오. 피오 올라갑니다. 피오. 가운데로. 윤도준. 가운데, 조승현. 윤도준. 윤도준. 그러나 코너킥입니다. 딘딘 잡아주시고. 승현아, 잘라봐. 만기 형 앞으로 뛰어가는 거 잘 봐야 돼요. 에이, 나이스, 준혁이 형. 피오 슛. 올려, 올려. 굿. 중간에서. 김용만 달려갑니다. 용만 가자, 용만. 김용만 달려갑니다. 피오와 김용만의 대결. 피오와 김용만. 아니, 이대훈이, 이대훈이. 이대훈이 더 빨라요. 어떻게 이대훈이 더 빠릅니까? 아니, 이대훈이, 이대훈이. 이대훈이 더 빨라요. 아, 50m 뒤에서 뛰어간 이대훈이 더 빨랐습니다. 야, 참. 피오야. 어디 가. 에이. 맨날 배고파라, 그냥. 지금 JTB 선수들 잘해요. 서은광. 서은광. 힘이 남아 있습니다. 죽어. 윤두준, 윤두준. 좋아요, 윤두준. 그러나 이대훈. 이대훈. 이대훈을 못 들어요, 이대훈을 못 들어요. 모태범. 모태범도 많이 힘듭니다. 선수 교체합니다. 하성훈. 하성훈 들어가고 서은광 나옵니다. 발이 빠른 하성훈입니다. 육상무 출신의 하성훈. 그렇죠. 50m를 6초에 뛰는 하성훈. 윤두준. 윤두준. 좋아요, 하성훈. 연결됐어요. 하성훈 슛. 됐다. 하성훈 슛. 하성훈 슛. 하성훈 슛. 서은아, 서은아. 벌써 살았어. 좋은 기회 놓치는 하성훈입니다. 슈퍼 세이브가 오늘 몇 개 나오는 겁니까, 김동현. 빨리 올려야지, 라인. 형태. 역습. 김용만 달려갑니다. 그냥 올라가. 다 올라. 슈퍼, 슈퍼. 이대훈. 김용만에게. 김용만. 슛. 슛. 김용만에게. 김용만. 아, 빠졌어요. 김용만 슛. 김용만. 아, 빠졌어요. 김용만 슛. 아... 다리 힘이 없어서. 다리 힘이 없어서. 김용만 하나. 야, 역습에 시간 없어. 역습. 에이! 에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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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려, 달려. 닭공. 빨리 파, 빨리 파. 빨리 파, 빨리 파. 역습입니다. 가운데. 윤두준 반대쪽으로. 조승현 좋아요. 윤두준 역습입니다. 가운데. 윤두준 반대쪽으로. 조승현 좋아요. 조승현 슛. 조승현 슛. 골! 조승현 슛. 골! 야, 잘 쳤다. 조승현 슛. 조승현 슛. 드디어 터졌습니다. 조승현 드디어 터졌습니다. 만회 골. 이거 좋았다. 승현아, 좋았다. 자, 후반전 18분 조승현. 자, 아직 시간은 남았거든요. 교체, 교체. 수각 시간까지 합친다면 뭐 5분 정도도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뭐 선수가 교체도 많이 됐고. 네. 지금 이렇게 한 골이 터지면 JTP 선수들이 젊기 때문에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파이팅! 파이팅! 얼마 안 남았어, 가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집중 끝까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키퍼. 오, 나이스 킨인데? 오! 이야, 들어갈 뻔했어요. 파이팅! 오, 나이스 킨인데? 오! 들어갈 뻔했어요. 홍준호, 빨리! 3대1입니다, 3대1입니다. 세원아, 세원아, 세원아. 세원아. 자, 안쪽으로 다시. 자, 안쪽으로 다시.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야, 콜해야 돼. 콜, 콜, 콜. 다급해지고 있는 어쩌다FC. 좋아, 좋아, 좋아. 만약에 한 꿀만 더 터진다면 진짜 분위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김재환. 강석호, 기성용. 자, 때려. 김재환, 슛! 잘 돌려놨는데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오늘 김동현 선수에게 럭키가 많이 따르네요. 바로 걷어, 바로 걷어, 바로 걷어. 자, 김영만. QY 대결. 자, 역습 준비해. 받아줘, 세원 받아. 잠깐만. 김영만이 잡수도 하는데 역습 준비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헤이, 넘겨! 헤이! 헤이, 넘겨! 헤이! 야, 얘들아, 조금 더. 급할수록 침착해야지. 앞에 공격수가 굉장히 나이 많은 손수들이 공격 라인에 서 있습니다. 이대훈. 정문상! 두 사람 사이로. 이대훈, 이대훈 좋아요. 슛! 가버리! 정문상! 두 사람 사이로. 이대훈, 이대훈 좋아요. 슛! 골! 드디어 터졌습니다. 어... 어... 뭐야, 배치기. 배치기 슛. 자체 골이 나왔습니다. 이게 누군가요, 지금? 자체 골이 나왔습니다. 이게 누군가요, 지금? 코드큰스트인가요? 접는다! 이대훈, 이대훈 좋아요. 슛! 야, 슛! 야, 슛! 야, 슛! 야, 슛! 핸들, 핸들.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걷어낸다는 게... 굉장히 멋있게 들어갔거든요. 너무 정확히 잘 차놨어요. 김용만이 몸으로 놔주고 코드큰스트에 강순. 김용만이... 공격 포인트. 김용만 공격 포인트. 코드큰스트. 콧군이. 콧군이. 아, 콧군이 골을 넣기로 했어요.